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를 두쪽 다 뽑아가지고 저차 어디요? 그 알프스 깊은 산맥에 집을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두개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제목 그대로에요. 제 차를 몰고 싶다는 남친때문에 씁니다. 일단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구요. 바로 어제였죠. 남친이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는데 문제는 남친이 평소에 몰던 자기 차를 당분간 쓸 수 없는 상태에요. 해서 데이트할 때 제 차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차 주인이 제가 운전을 할 거라 생각을 했고 왜? 보험도 나 하나뿐이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의 성격이죠. 얘가 평소 좀 뭐랄까? 부심이라고 하나? 자기 자랑 같은게 좀 심한 사람인데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자기가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운전 지적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운전을 못해서 즉 안전과 관련된 좋은 조언이 아니고 답답하다 왜 이렇게 느리냐 끼어들고 있는데 왜 그냥 두고만 보고 있냐 하이빔을 쏴! 너 바보야? 이런거요. 여하튼 그랬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 차 운전대를 지가 잡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보험도 없는데 그건 곤란하다 안된다 이랬더니 엄청 서운해하는거에요. 왜 자기를 못 믿는거냐며 나는 베테랑인데 사고 절대 안된다 한번 믿어봐라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도 양보를 좀 했어요. 그래 그럼 좋다 여기 말고 차도 사람도 없는 한적한 길에서는 잠깐 잡게 해줄게 기다려 이랬더니 또 자존심 끌겄다며 난리치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딱 정색을 하고 네가 운전을 잘 하든 뭐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야. 이거는 내 차고 너는 보험이 없어서 안되는거야. 그리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차주인이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그만해라 듣기 싫으니까. 이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엄청 서먹해졌는데 어떤가요? 제가 나쁜 년 절대 아니죠. 아 이 그지같은 새끼. 지 때문에 지금 안그래도 다른 여러가지 일들 많아서 짜증 오지게 났는데. 아우 됐어. 조언 안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헤어질겁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지 스스로 운전 잘한다며 나대는 것들치고 사고 안된 인간을 내가 살면서 본적이 없다. 그것도 남이 박은게 아니라 지가 처박은거. 이거 명심해요. 단 한 번이라도 내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겁니다. 야 장난해? 그때도 사고 안내고 안전하게 운전했잖아. 나 잘한다니까? 봤잖아? 나 못 믿는거야? 일할지 시작하면 그냥 그때부터 하루하루 전쟁나는거라고? 2번. 딱 봐도 알겠다. 쓴이 차가 지차보다 훨씬 더 좋은거네. 꿀꿀꿀꿀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거야. 당일 특약으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쓴이의 차가 훨씬 더 좋은건가봐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빌려주면 지 혼자 어디 갈때마다 차 빌려달라고 난리칠겁니다. 100%야. 4번. 아니 지금 지차도 사고나가지고 수리중인거 아니냐고. 근데 뭘 쳐 잘한다고 염병을 따라? 꿀꿀꿀꿀꿀꿀. 5번. 쓴이도 쨨하구만. 그냥 일일보험 들면 되는거 아뇨? 어? 그러면 얼마나 한다고? 여기서 일일보험 탈행하는 사람들 진짜 웃기네. 아니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보험료 활증은 물론이고 차도 그래. 사고차가 되는건데 아니 그거 누가 책임을 질건가? 어? 제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보험이 있든 없든 남의 차 운전대 절대 쉽게 못잡죠.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7번. 남녀불문. 허세와 허영이 있는거랑은 만나는거 아닙니다. 후기. 그냥 헤어지자고 바로 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그라데이션 분노와 강력한 결심. 정말 완벽한 후기입니다. 꿀꿀꿀꿀꿀. 아우 멋져라. 우리 딸도 이 쓴이처럼 키워야지. 아 맨날 거지같은 남미세들만 보다가 특히 지가 당했는데도 이거 제 잘못인가요? 징징징.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이 시원한 쓴이를 보니까 야 멋져 상여자요. 어? 3번. 이미 다른 문제도 많았다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이 거지같은 것들은 꼭 이렇게 알아서 티를 낸다니까. 안 그래도 지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헤어질 각 보고 있는 사람한테 지 스스로 똥물을 냅다 들이부어버렸네. 꽃이다.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진정한 몸통이에요. 여기 앞에 나온 남자와 엮어주면 정말 찰떡궁합, 천생연분일 것 같습니다. 원지. 아니 대출받아가지고 여행가는게 뭐 어때서 그래요? 내가 오늘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글쎄봐요. 아니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오늘은 너무 거지같더라고.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대출받아가지고 여행을 좀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렇게 정신없이 보이는 행동이냐구요. 아니 그래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뭐? 뭐? 아니 내가 언제 빚갚아달라 그랬어? 자기들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는거냐고. 맞아요. 저요. 지금 학자금 대출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니 전부 다 그대로 있죠. 거기다 마통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행갈때마다 쓰는거구요. 다른 데는 안 써요. 대신 또 그래. 여행갈때도 절대 막 남들처럼 호화롭게 다니는거 아니고 최대한 아끼고 아끼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고요. 일단 비행기부터가 무조건 최저가고 잠도 그래. 20만원 밑으로 저렴한 호텔에서 자는 식으로 그렇게 대충 한 2주일 정도 비행기값 포함해서 한 650만원 선으로 맞춰요. 6500도 아니고 말이야. 왜 난리야? 물론 이렇게 뭐 크든 적든 비까지 내서 여행가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약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으는 분들 저를 리스펙합니다. 다만 저는 졸업하고 지금 4학년이에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지금처럼 장기여행 갈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아니 극도로 어렵고 그냥 안된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래서 아직은 방학이라는게 존재하는 지금 이 신분 즉 학생일때 빚을 좀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에요. 벌써부터 에이징 커버가 오는게 느껴지는 중인데 이게 그 말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선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능력이 감퇴하는걸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해요. 한마디로 늙어가는게 느껴진다 이거죠. 20대 중반에 그러니 제 생각에는 아직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여행가야죠. 돈이 없어?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한 3천정도는 해외여행 몇번 다녀오는거 이게 저는요. 그 사람 인생에서 절대 믿지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험 어디가서 얻아요. 물론 이 빚 나중에 회사 다니면 제가 벌어가지고 갚을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다 항상 말을 하는게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 그렇게 여행을 하고싶다. 그럼 빚을 내서라도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는게 나쁜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어린 20대가 빚내가지고 해외여행 다닌다고 무조건 낭비라고? 의미가 없다고? 이러면서 꼰대질하는거 진짜 추하거든요. 아니 아무 생각없이 빚내가지고 명품 비싼거 쇼핑하고 막 화롭게 해외여행 다니는것도 그래. 물론 좀 낭비지만 이거 역시 본인 선택이라 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20대 때 이거 안하면 언제 합니까? 뭐 다 늙어가지고 할건가? 댓글 1번 야 요즘엔 없는 애들이 더 심하다더니 진짜 그렇구만. 그러니까요. 학자금 대출받을 정도면 집안도 별로인거 같은데 너 나중에 비빌 언덕도 없고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벌써부터 이러냐? 댓글 눈치도 없네. 아직 학생인데 마통이 있다는가 보면 모르게 했어. 딱 봐도 의대생이네 뭐. 아니 의대생이 나중에 회사 이제랄하냐? 끌 끌 끌 끌 끌 3번 저번에 여시에 여행관련 글 싸지런 애들 한번 봤더니 진짜 80%는 빛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고 웃기는 건 이것들은 도대체 뭔 뻥을 쳐맞았는지 그거에 대한 걱정이나 잘못된 인식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 뭐 저렇게 살다가 난 자아는 잘 물면 된다 이건가? 그게 되겠냐? 2번 너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는 있대요? 사람 나이 20대 때는요 어디를 가봤냐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법이고 소비의 경험이 아니라 극복의 체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다고 물론 꼰대라면 욕을 하겠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놀아? 그 지랄하다가 계속 노는 경우가 더 많은 거 이거 꼭 명심하세요. 3번 알았으니까 너 나중에 개인 회사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꼭 끝까지 네 힘으로 갚아라. 안 갚으면 너 벌레. 끌 끌 끌 4번 그래 뭐 누구나 딱 한번 사는 인생 20대 그렇게 빚으로 여행도 다녀보고 뭐 그런 규지 같은 마인드로 쭉 살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 폐지도 주워보고 그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나? 5번 어? 네 말이 다 맞아. 20대 때는 그렇게 욜로로 살다가 40대부터는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고독사를 준비하면 돼. 어 순서가 딱딱 맞네. 6번 저러다 나중에 당연히 회사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자신감 좀 보소. 끌 끌 7번 아 어린 친구들 중에 바로 이런 애들이 개인 회생을 하는 거였구나. 아니 도대체 누가 하는 거지 했네. 헐 8번 있는 돈도 아니고 빚까지 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게 투자라니. 얘 마인드 좀 보소. 아니 그게 투자냐? 딱 이 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는 해외여행 통장은 마통 채무조정 신청 20대 2년 만에 6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야 경제가 어려워도 해외여행 골프 돈 펑펑 아니 저도 요즘 저런 뉴스 많이 보는데 그래요. 20대 때 뭐 자기가 아니라 집안 빚을 갚기 위해서 하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탕진이죠 탕진 아니면은 코인 같은 거 한다고 빚 당겨가지고 한다든지 정말 겁이 없네 정말 겁이 없어요 그 용기 하나만큼은 부럽네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